바르게 앉으시고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아 봅니다. 왼털 앞으로 털부터 풀게요. 작은 쪽으로 해서 가뜩 당길게요. 고개 왼쪽으로 어깨 끌어내리시고요. 사선으로 목 늘립니다. 손끝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이제 팔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뒤뒤 머리 뒤로 천천히 늘려봐요. 목은 앞부빠지지 않게 내쉬면서 팔꿈치 지그시 누르고 손끝이 척추를 따라서 아래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늘리세요. 이제 손바꿔서 가슴 쪽으로 바짝 땡기고 고개 오른쪽 늘립니다. 손끝쪽으로 밀어내요. 손끝쪽으로 밀어내요. 자 이제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감싸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이 척추를 따라갑니다. 코로 마시고 내쉬세요. 쭉 밀어내요. 이제 두 손 팔꿈치 감싸서 내쉬면서 기 뒤를 보내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손끝 바라보고 돌아오고 내쉬고 왼쪽 돌아오고 다시 한번 내쉬고 반대쪽 내쉬고 돌아오고 반대쪽 내쉬고 돌아와요. 자 이제 이 위로 크게 내쉬습니다. 자 빠르게 흔들흔들 흔들 기 가까이 마시고 올려요. 한번에 흑 빠르게 흔들흔들 흔들 기 가까이 위로 내쉬고 어깨 돌립니다. 위에서 뒤로 엘버필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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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실게요. 빠르게 앞뒤로 흔들흔들 털어주시고 조금씩 밀어주세요. 앞뒤로 좌우로 흔들흔들 털어주세요. 자 속도내서 빠르게 왔다 갔다 자 그대로 왼다리 접어서 발끝 감싸요. 가슴쪽 박자 당겼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자 아랫끝 펴고 가슴 펴고 뒷꿈치 밀어냅니다. 밀어주세요. 좌우로 왔다갔다 흔들흔들 자 이제 팔꿈치안에 발끝 감싸서 간쪽으로 박자 아 그래 하는것처럼 좌우로 흔들흔들 쭉쭉쭉쭉 하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리 풀어서 다시한번 풀어줍니다. 자 반대다리 접어봐요. 발끝 안쪽을 감싸시고 밀어내요. 내쉬면서 자 허리 펴고 가슴 펴고 다리에 가슴 쪽을 조금 더 당겨봅니다. 좌우로 왔다갔다 무릎 구부려서 무릎 구부려서 팔꿈치안에 안아봅니다. 자 자 가슴 쪽으로 박자 자 자 으로 흔들흔들 자 자 이제 다리 타러서 두 다리 다시 털어낼게요. 자 그대로 왼다리 접어서 허벅지 안쪽에 붙여보세요. 골반 정면 쪽으로 하시고 손 앞으로 자 허리를 쫙 내려봐요. 내쉬면서 내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아래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다리를 한편 정도 뒤로 보내시고 몸통도 옆으로 약간 털어요. 뒤꿈치를 서위로 안쪽으로 바짝 더 가져다 놔요. 오른손 앞으로 밀어서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요. 마시고 왼팔 크게 멀리 손끝 바라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와봐요. 자 옆구리를 늘리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냅니다. 마시고 위로 허리 펴시고요. 내쉴 때 돌아옵니다. 다리 바꿀게요. 골반 정면 쪽으로 바이블 세우시고요. 내쉬고 내려갑니다. 억지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종아비가 당겨진다 정도만 느껴지셔도 좋아요. 발바닥 갑자기 뒤로 땡기세요. 자 내쉬고 내려갑니다. 내쉬고 내려갑니다. 올라올게요. 내쉬고 내려가 내쉬고 내려가요. 올라올게요. 마시고 뒤로 원 허리 펴고 돌아올게요. 이 두 다리 동시에 45도 이상 벌려서 배꼽 아래 휘직선 양쪽 다리를 똑같이 벌려줍니다. 자, 항상 깍지리를 껴볼게요. 가슴을 좀 더 앞으로 밀어내고 다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자, 그럼 왔다, 왔다. 핸드, 핸드 자, 몸통을 비틀어서 왔다, 왔다. 핸드, 핸드 자, 그대로 허리를 다르게 편 상태에서 몸통을 자, 왼쪽 발끝발로 편 자, 내쉬고 내려가 봅니다. 자, 목 앞으로 빠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팔 뒤로 올라오고 몸통을 몸통을 오른 발끝 쪽으로 탐 내쉬고 내려갑니다. 올라올게요. 자, 이제 깍지 풀어요. 자, 그대로 허리 펴고 지그재그 내려가 봅니다. 자, 그대로 다리 모아요. 두 다리 뒤로 보내요. 자, 그대로 다리 11자 뒷꿈치 벌려서 1자 이제 만들어서 엉덩이를 내려봅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무릎 무릎 이런데 뻐근하실 수 있어요. 허벅지 안쪽 조여주시고요. 손 뒤로 손바닥 안쪽으로 향하게 엉덩이 들고 올릴 거예요. 자, 마시고 위로 가슴 열고 엉덩이 옆으로 밀어요. 눈동작 천정 천천히 내려가요. 손모양 바꾸세요. 손바닥 밖으로 향하게 팔꿈치 몸통 뒤로 쏙 숨겨봅니다. 자, 배의 힘 앞으로 늘려요. 골반 천정 가슴 천정 자, 밀어서 유지 천천히 아래로 떨볼게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손 앞으로 하시고 오른팔 이 옆에 자,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돌아오고 왼팔 위로 자, 어깨 힘 빼세요. 넘어가세요. 쭉 위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손 앞으로 하시고요. 기어가는 자세 고양이 자세 들어가요. 발등 마사지 하시고요. 손가락 쫙 비시고 자, 마시면서 아랫배부터 천천히 아래로 천정 바라봅니다. 자, 눈 동작 전정 내쉬는 호흡에 동그랗게 배 조이고 가슴 조이고 턱 당기시고 늘리세요. 다시 마시고 아래로 천천히 천정 바라보고 내쉬면서 쭉 늘려주세요. 마시고 마시고 아래로 배꼽 바라보고 늘립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아래 내쉬면서 위로 쭉 늘릴게요. 자, 그대로 위로 엎기 힘 빼서 눌러내세요. 유지 둘 셋 넷 다섯 손 아래 네 바꿔서 왼손 앞으로 오른손 바닥을 뒤집어서 안으로 넣으세요. 어깨 누르시고 몸통 앞으로 양손 맞닿게 왼팔을 위로 업 몸통 앞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손 아래 돌아오세요. 자, 두 손 멀리 3cm 더 앞으로 가슴 턱 바닥 등을 펴서 내려갑니다. 네, 이제 돌아오셔서 손가락 쫙 펴시고 발끝 세워요. 그대로 무릎을 펴서 꼬리까지는 또 쭉 밀어낼게요. 등을 완전히 펴내고 무릎 펴내고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아랫배 아랫배 의식 복식 호흡 들어가세요. 이제 양손 사이 바라보고 가지고 오세요. 전자의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서서하는 균형 동작 오늘 연습해봅니다. 아랫배 허벅지 조이시고 다르게 손 상태 멀리 점 하나 찍으세요. 오른쪽 뒤꿈치 살짝 들어서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뒤꿈치 들어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시고 몸통을 가운데 두세요. 손 합장할게요. 이제 두 팔 위로 쭉 걸어 올리시고 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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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